해보자. 지금 너는 말 맞추라 하지마.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야. 나의 마음. 와, 진짜 다하다. 와. 이야, 진짜 장난 아니다. 와. 우와. 아니, 여기서 지적할 게 있으세요, 인성훈님?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많이 좋아진 것들도 있고 아직도 아쉬운 것들도 좀 있고 아직도 아쉬운 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? 아쉬운 게 없어요 저희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다 완벽했는데, 이거 달이 아직도 안 붙여 네 이때 이제 다리를 잡고 이쯤만 오더라고요 정확하게, 정확하게 붙여야 되는데 와, 진짜 디테일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지? 다시 다시, 윤아가 다시 해보자 시작 한번 다시 해보자 아,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, 진짜 너무, 지금 완전 디테일하구나 지금 잠깐 방송인 거 잊으신 것 같은데, 이거 진짜로 안 걸리신 거 하나, 둘, 셋, 넷 딘딘, 딘딘 아우, 아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려가고 다시 이제 내려갈 때 여기에 힘을 줄수록 힘을 빼면 빼야지 휘청휘청 많이 내려가니까 쭉 쏙 쏙쏙 힘을 빼면 빼야지 휘청휘청 많이 내려갑니까 쏙쏙, 쏙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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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, 어디야 이쪽에서 쏙쏙쏙 난 겁을 금대한 줄 알았잖아 힘을 좀 끌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을 기는 줄 알고 주세 저기 일사분 출출 때 힘을 빼야 돼 힘을 힘을, 허리 힘을 빼고 허리 힘을 빼고 허리 힘을 삼을 걸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하라고 이게 쏙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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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쏙